유희님, 이게요. 요즘 유행한 옷이거든요. 이걸로 오늘 입어야 해요. 지금 언니가 입었던 옷을 저한테 입으시겠다고. 아니, 아니, 새 옷. 새 옷. 네? 새 옷. 어떤 스타일인지 말...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유행한 옷이 또. 유희님이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놔주실래요? 놔주실래요? 네, 죄송합니다. 언니가 이렇게 몸매가... 그치, 좀 내가 되지. S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. 아무도 못 입어요. 이 입을. 그러니까 스타일을 좀 말해달라고요. 내가 뭘 입어야 되는지. 시스롱 모르세요?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? 유희님. 유희님. 스타시잖아요. 저는 그게... 시스롱 모르시는 거예요? 알잖아. 내 이미지 뭐구나? 나, 청송블레모. 언니! 입으셔야죠. 지금 그런 섹시한 내 속옷을 다 보여야겠다. 이게... 저는 그런 이미지, 나 찰랄라 이미지. 모르시나? 언니, 요즘에 쯤 이렇게... 조용하시던데 이거 입으면 또... 조용하다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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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저랑 스타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다른... 검새가 짜잔 올라가고... 이거 입으면... 섹시가 굉장히 이상하게 하시던데요. 요새... 소고드에 보면서 검색을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지금? 지금 위험한 스타일리스트가 될 것 같은 분이라 좀... okay. 아, 이제 끝났어요. 그래서... 세스루 오빠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기엔...